안녕하세요. 부속공인 아시아프입니다. VVVIP 회원님께서 드디어 VVVIP가 됐습니다. 옵션 서비스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진차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사셨는데요. 이거는 74만원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35만원짜리 차가 뭘까요? 회원님 땡대 봤습니다. 35만원짜리 차가 2대 남았는데요. 타엔티에이포에이포. 딱히 넣으시구요. 이게 다 낚을 수 있어요. 쇼가 한 번 해봅시다. 쇼가 한 번 해보세요. 차를 테스트해주세요. 차는 쇼가 이렇게. 둘 다 암흑과 둘 다 먼저 해봅시다. 쇼. 오예. 오예. 자 그럼 세비도 한번 해주세요. 세비도. 세비도 함께 해봅시다. 세비도. 세비도 안내. 왜나누었구요. 진짜 쇼. 와. 그쵸. 자 다시한번 더. 깨구이. 여기까지요. 자 35만원짜리. 자 35만원짜리. 제가 되게. 이거 프라이즈에 있겠구요. 예, 이거. 자, 준석씨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한테 주라고, 분홍색. 사랑의 핑크. 남자랑 핫핑크인데, 여자친구한테 줄거죠? 드디어 VVVIP. V가 3개 붙어서, VVVIP니 차를 2회를 사줬기 때문에 VVVIP 되어서, 이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자, 우리 VVVIP 대신 이준석님. 자, 앞으로 재미있으시구요. 이거 집에서 사랑하는 우리 여자친구하고, 이트로 하실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해봤어요. 자, 이거 출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회원님꺼구요. 이거를 가져가실겁니다. 자, 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MTA4 검색하시구요. 어마어마한 MTA4. 35만원에 한번 가져가보세요. 35만원. 좋구요. 이렇게 하부샤씨도. 좋아. 야야야야야야. 좋다. 휠도. 야야야야야. 아, 쇽보세요. 쇽. 와우. 대박입니다. 자, 출구할게요. 출구할게요. 입니다. 오케이. VVIP님께 선물. 아실의 구역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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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iu